에어프리카 짜증대지마 귀여워 잘 먹어 가토야 이리와 가토야 이리와봐 아니 그거 말고 일로와봐 여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널 보기에 안 편해 빨리 일로와봐 아니 발 주지 말고 일로와봐 가토야 빨리 가토야!! 가토야!! 가토야 거기 말고 가토야 거기 말고 꼬리 흔들게 이 자식 자꾸 짖지 말라고 했지 엄마의 헤드락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헤드락을 이 자식 이 자식 헤드락을 그 도둑 이 자식을 터뜨렸어 이 자식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으아... 으악! 으악! 일로와! 다트! 다트! 손 그만두고 일로와! 다트! 이쪽으로 와! 여기! 그렇지! 아이고 이뻐라! 나 그렇게 일로와! 자, 이리 와! 아니! 아니 엉덩이를 주지 말고! 으악! 꼬리 좀 먹어볼게요. 꼬리 좀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. 아우! 팔딱팔딱 뛰세요, 꼬리가! 아우! 아우! 팔딱팔딱 뛰는 꼬리를 닦았어요. 아우! 세상에! 아우! 팔딱팔딱 뛰세요! 꼬리가! 아우! 이거 한입만 먹어봐도 될까요? 이거 회차도 먹어도 돼요? 쟤 왜 기분 좋냐? 쟤 왜 기분 좋냐? 쥐꼬리 먹는다 보니까 기분 좋아? 변태야? 변태니? 네 꼬리 먹는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? 아이고 아이고 꼬리가 아이고 팔딱팔딱 니네 아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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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가 승심하네요 꼬리가 팔딱팔딱 거래요 꼬리가 팔딱팔딱 거래요 꼬리를 한입 먹어볼게요 아이고 팔딱팔딱 거래요 귀엽네 귀여워 우리 설이 봐 안녕하세요? 설이예요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